안녕하세요 블루라크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시즌 현대건설 참 아쉬운 시즌을 보냈는데요. 개박 후 파족의 15연승을 달릴 때만 해도 우승은 따로는 당상으로 보였지만 야스민이 허리디스크 부상 이탈 이후 서서히 추락하면서 결국 정규리그 2위로 밀렸고 프로베서 도공에 완패하며 아쉬운 시즌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FA 시향에서 김연경을 야심차게 노렸지만 영입 1보 직전에서 결국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팀의 주장이자 상징이었던 황민경이 기업은행으로 떠났죠. 결국 영입은 없었고 황현주와 김연견 정시영 3명의 내부 FA를 잡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사상 첫 시행된 아커에서 현건 그래도 구슬신이 불쌍하게 봤던지 2순위 픽을 받았습니다. 1순위 기업은행이 폼푼을 뽑았지만 현건은 엘시장초 처음부터 폼푼을 노리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제일 뽑고 싶었던 선수를 뽑을 수 있었는데요. 그 선수는 바로 태국의 위파의 시통입니다. 99년생 23살이 젊은 선수이고요. 이 선수 10대 때인 2018년부터 국대로 뛰었으니까요. 나름 유망주였고요. 태국 리그와 베트남 리그에서 뛰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선수 지난 시즌에 태국 리그에서 베스트 아포지상을 받았고요. 컵 대회에서는 또 베스트 아웃사이드 히터상을 받았습니다. 아포지과 아웃사이드 히터 자리를 모두 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태국 리그에서는 두 자리에서 모두 최상위권 선수였습니다. 다만 태국 국대에서는 올해 들어 탈락했는데요. 그 전에 태국 대표팀에서 아웃사이드 히터 백업 자리를 맡았고요. 태국의 레프트 주전 두 자리는 너무 유명하죠. 티르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아차라폰과 차초원이니까요. 위파위의 경기 영상을 보면 일단 신장은 작습니다. 프로필상으로 174cm이죠. 대신 신장 대비 탄력이 좋아서 파워 넘치는 공격을 하는데요. 하지만 신장의 열쇠도 느껴집니다. 오픈 공격의 경우 유효 블락에 걸리는 경우가 많고요. 리시브도 곧잘 받는데 목적타를 견딜 정도가 될지는 의문이고요. 근데 오늘 아챔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위파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괜찮았습니다. 공격은 센스 있는 장면도 많았고 탄력이 좋아서 파워 있는 득점을 해줬고요. 공격 스킬도 다양했고 우려했던 이시부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강성현 감독은 위파위를 아웃사이드 히터로 쓸 예정이고요. 바로 황민경이 대체자죠. 여기에 현건은 고혜림도 이번에 무릎수술을 받아 시즌 개막과 함께 복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현건을 지탱해준 황고 라인이 드디어 붕괴된 건데요. 그렇다면 고혜림이 복귀하기까지 현건의 아웃사이드 히터 두 자리는 일단 현건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정지윤이 한자리 맡아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남은 한자리 위파위가 있습니다. 기업은행에서 황민경 보상으로 김주향이나 육서영을 데려올 가능성도 있죠. 이렇게 보면 덱스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결국 위파위의 활약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위파위 활약에 더 관심이 가는 것은 아커 드래프트 이후 아시아 커터제에 대한 찬반 논란 때문인데요. 아시아 커터로 국내 선수들의 입지가 줄어든다는 것이 아커 반대 론자들의 이유입니다. 반면 연봉은 두세 배 더 받는 국내 선수들이 아커 선수들과 경쟁해서 못 이기면 이상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고요. 오히려 아커를 더 늘리는 것이 리그 흥행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위파위와 황민경은 비교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위파위는 황민경 대체의 자리로 온 거고 아커 연봉인 세금 포함 10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3천만 원 정도 받죠. 근데 황민경은 이번에 옵션 포함 4억 5천을 받습니다. 1억 3천짜리 아시아 커터 선수와 4억 5천짜리 국내 선수 당연히 효율을 비교할 거고요. 많은 말들이 나올 것입니다. 만약 위파위가 황민경을 충분히 대체한다면 국내 선수들이 연봉 거품 논란에 제대로 불을 지필 것이고요. 이래저래 정말 다음 시즌 위파위가 어느 정도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위파위가 현건 우승 도전이 한 축이 될 수 있고 황민경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블루라커룸 이었습니다. 블루라커룸 이었습니다. 블루라커룸 이었습니다.